자 계속해서 그래머타파 동명사 파트 본교재는 다 마무리 했구요 워크북입니다 동명사에 워크북 페이지 41 41쪽 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명사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동명사는 무슨 씨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동사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럼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ing를 붙이는 거죠 그렇죠 ing를 붙일 때 뭐 이런 규칙 이런 규칙 이런 규칙 이런 규칙 있었죠 뭐 일단 뭐 이렇게 생기는 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오케이 그렇죠 자모자로 끝나는 경우 마지막 자모 한 번 더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b를 빼고 ing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4분까지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뭐 쓸까 라이나 다이 쓰면 될 것 같지 않나요 맞나요 얘는 어떻게 안 되죠 l y ing i e 를 y 로 바꿔준 다음에 ing 붙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정도 정리 했구요 어쨌든 동사에 ing 붙인 거 맨날 동사에 ing 붙인 거 보면은 맨날 선생님이 번호를 몇 개 썼나요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뜻 뭐뭐 하는 이란 뜻인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2번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예를 들어 수용하는 것 수용하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 무엇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래요 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동사에 ing 를 붙여서 이 뜻으로 사용되면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기 때문에 잊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뜻으로 2번의 뜻으로 사용되는 녀석들을 보고 동명사라고 한다 반면에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현재 분사라 하고 그 이름을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진 않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로 바뀌었다 워크홉 41쪽입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이 뜻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잊이 된다라는 얘기부터 쭉 이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잊이 문장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총 몇 가지를 우리가 써 볼 수 있냐면 네 가지를 써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잊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쓸까 마이 플랜 할까요 마이 플랜 이즈 그 다음에 네번째 녀석은 뭐 쓸까요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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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함 샤오 자 송 를 여기다 집어 얘 대신 쓰고 싶어 그러면 그대로 ride a bike is easy 이렇게 하면 되죠? 안되죠 어떻게 해서 집어넣으면 됩니까? riding a bike is easy 자전거 타는 것은 쉽다 됐습니까? 이 자리에다가 at the park 까지 넣어서 이 자리에 넣고 싶어 my my plan is riding a bike at the park 내 개그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것이다 그 다음에 I enjoy riding a bike 여기다 넣고 싶어 how about bike at the park this afternoon 오후에 자전거 타는거 어때 자 그럼 각각 이제 문법적 문장 속에서 만나봤으니까 문법적인 이름을 붙여줍시다 이 잇을 보고 뭐하는 일이라 그래? 주워 이 잇을 보고 또는 이 덧을 보고 뭐라 그래? 보어 I enjoy it I enjoy riding a bike 이 잇을 보고 뭐라 그래? 목적어 이 잇을 보고 마찬가지 뭐라고 불러? 목적어인데 I enjoy riding a bike 할 땐 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how about riding a bike 할 때에는 뭐의 목적어다? 이거 뭔데 문법적인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치사의 목적어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거랑 우리가 동명사랑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한 어떤 문법적인 제목이 있었어 그게 뭐였어요 부정사였죠? 투 부정사에 근데 투 부정사 할 때 전부 다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투 부정사에 무슨 용법일 때 이거랑 비슷한 얘기 했습니까? 투 부정사에 명사적 용법일 때 되게 비슷한 얘기 했죠 투 라이더 바이크 이즈 이지 마이 플랜 이즈 투 라이더 바이크 엣더 파크 그 다음에 I want 투 라이더 바이크 맞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안 했죠 그쵸? I about 투 라이더 바이크는 안 했죠 그래서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똑같이 주어도 할 수 있고 보어도 할 수 있고 목적어 물론 얘 눈치는 봐야 되지만 목적어도 할 수 있죠 I want 투 라이더 바이크 I like 투 라이더 바이크 이런 경우도 되죠 그쵸? 하지만 how about 투 라이더 바이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못하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했어요 이게 동명사 파트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모두 할 줄 알아야 되느냐 라는 얘기 했었느냐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뭐 간단하게 크게 어려운 거 말고요 간단한 예물이 여러분들 웅진에서 만난 적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의도로 두 문장 썼는지는 알죠? 그쵸? 그럼 문법적으로 얘기해주세요 문법적인 명심으로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불러요? 현재 군사라고 그러고 얘를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동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ING 붙여있는 게 이 파트를 마무리하고 나면 반드시 ING 붙은 것이 동명사인지 현재 문사인지도 궁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되는데 이건 뭐 쉬운데 그럼 이거 해볼까? 뭐 할까? 간단한 거 할게 어려운 거 말고 만나본 적 있는 거 오케이 그럼 문법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얘는 뭐고? 그래서 동명사에 현재 문사예요 현재 문사고요 얘는 뭐다? 얘는 동명사인데 왜 그러냐? 얘를 동명사라고 왜 할 수 있느냐? 얘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노래를 위한 방이죠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4가 전체 산 건 아시죠? 그걸 위한 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긴 건 똑같지만 얘는 어떤 새? 노래하는 새 얘는 무엇을 위한 방? 노래하는 것 노래하기를 위한 방 노래방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문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것까지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니까 했던 거 다 해요 그렇지 않나요? 됐습니까? 자 워크북입니다 41조 그래서 주어 보호 다 얘기했네요 It is easy To Riding a bike is easy 그러니까 My plan is Riding a bike at the park with my friends this afternoon 이런 것들이 보호였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에 ing 붙이는 방법 총 4가지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눕다 거짓말하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 배웠죠 E로 끝나는 경우 E 빼고 ing 사모자로 끝나는 경우 마지막 자음 컷 컷팅 되는 거 런 러닝 되는 거 이런 것들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고 ing라든지 이런 것들 다 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얘가 하는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다 됐습니까? 단 목적어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ing 쓸지 투두를 쓸지 고민을 좀 해줘야죠 맞습니까? 하며 주어 부어 목적어 역할이겠죠 뭐 It이 하는 3가지 역할 Is easy My plan is that My plan is this My plan is it I like it 그러니까 주어 역할 뭐뭐 하는 것은 어떻다 라고 쓰이며 그래서 친구 사귀다가 뭐였어요 친구 사귀다 그러니까 혼자 친구 안 된다 했죠 그러면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고 싶으면 Making friends Is Yeah Are Is important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면 되겠네요 Making friends 는 안 망길어 봤자 그래서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laying basketball is exciting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at is exciting 그러니까 무엇이 신나니 Playing basketball 하는 것 오케이 좀 이따가 얘 대신에 다른 형태 뭐가 가능한지 당연히 물어보겠죠 대답할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호 역할은 일단 농구하다에 ing 붙여서 농구하는 것 만드는데 그 앞에 b 동서까지 붙어 있으면 것이 못 된다 것이 것이다 됐을 때 그 문장에서의 역할을 보호라고 한다 그래서 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호로 쓰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 그게 뭔 말이냐 것이 것이다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 취미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Playing the viol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얘기 하겠죠 여기 됐습니까 여기에 Playing basketball is exciting 에서 Playing 대신 쓸 수 있는 형태는 Play에요 Played To play To play To play 겠죠 그리고 이런 형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It is exciting To play Basketball 됐습니까 그거는 투 부정사 파트에서 뭐라면 제목이 뭐였더라 아주어 진주어 였죠 It is exciting To play Basketball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 To play 마찬가지 되고요 My hobby is To play the violin 이래서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at is your hobby 이 취미 뭐냐 그러니까 얘도 What is exciting What is your hobby 전부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건 동사에 ing 붙여서 Who 나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 분명사라고 부르지 현재 분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라고 쓰였으면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 준비되어 있죠 상자 몇 개 그리겠어 네 개 그리겠죠 일단 성격 제일 좋은 Like 그 다음에 W로 시작하는 Want 얘는 Enjoy 얘는 Try겠죠 그래서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이 상자를 열었을 때 같이 들어있는 애들 뭐 C로 시작하는 생각나는 뭐 그렇지 됐습니까 B로 시작하는 건 뭐가 생각나요 Begin S로 시작하는 Start 그 다음에 Like랑 비슷한 비슷한 뜻인데 좀 더 강한 느낌의 반대말 이런 애들이 같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돈 많은데 냄새 고약하는 애랑 엄마가 선보래요 됐습니까 한번 만나봐라 야 돈이 그래 많단다 대별집 막내 아들이란다 그쵸 근데 발냄새가 그렇게 심하단다 그쵸 한방에 같이 있던 애가 한 세 명 정도 죽었다더라 됐습니까 뭐 그런 거 그래서 아빠 양말 들고 와서 이런 거 하죠 아빠 양말 들고 와서 Practice Meeting 해보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역할 I like It 이시죠 그래서 동서나 또는 얘만 되는 거라 해서 투부정서의 명사적 목법은 얘가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동서나 뭐의 목적어 압재비씨의 목적어 How about riding a bike 자전거 타는 거 어떻겠니 그렇습니까 쓰인다 그래서 나는 숙제하는 것을 마쳤대요 그래서 I 는 doing my homework 그래서 피니쉬는 이 네 상자 중에서 어느 상자에 들어 있어요 Enjoy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o do 같은 형태로 바꿨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또는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많이 하지 말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라는 액션영화 보다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죠 액션영화 보다를 보는 것 액션영화 보는 것 암만 길어봤자 그것에 관심이 있대죠 그렇죠 나는 그것을 마무리했답니다 그래서 세라가 액션영화 관람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영어로 완성시키면 왓칭 액션 무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do 됩니까 안 됩니까 얘 식성 때문에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to watch 됩니까 안 됩니까 손지사 때문에 안 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준비됐죠 이거부터 해볼까요 왓칭 액션 무비 이슬 한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interested in 그쵸 그 다음에 도원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도원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id you finish 무엇을 마무리했니 내가 도원이한테 뭘 시키면 딴짓하다가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딴짓 안 했습니까 딴짓 안 했어요 억울합니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딴짓하는거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습니까 다만 때와 장소를 좀 가리라고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63도 있었죠 선생님이랑 수업할때는 63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실라 63이라고 안했고 아마 62 다시 뭐 A 뭐 이랬었나 뭐 얘기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일단 62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왜 할까 투부정사의 명형부 중에서 뭐랑 비슷한 면이 있어 동명사는 당연히 투부정사의 명사는 없을까 뭔가 쓰임새가 그래서 뭐 원트 쪽이냐 인조이 쪽이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일단 엄마가 가지고 와서 한번 만나보라 그러니까 그렇죠 뭐 해 봅니까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컨시더 미링임 해보죠 컨시더 뭐하다 고민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 싶어 근데 뭔가 준비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프랙티스 미링임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러 갔어 그렇죠 만나봤더니 뭐 막상 만나봤더니 뭐 뭐 아빠 양말에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만날만 해 그렇죠 맛있는 것도 잘 사줘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해 그렇죠 그래서 뭐 해요 인조이 미링임 하겠죠 근데 막 친구들이 야 너 그 걔랑 만난다며 막 이래 어 걔랑 막 사귄다며 막 이러니까 내가 뭐 하겠어 음 디나잇 미링임 하겠죠 디나잇 뭐하다 부인하다 발뺌하다 디나잇 미링임 아니 나 걔랑 안 사귀는데 근데 친구들이 사진 막 찍어가지고 그쵸 그 친구들 단톡방을 막 돌리고 얘랑 얘랑 막 사귀나봐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게 됐어 어드밋 미링임 할 수밖에 없죠 어드밋 뭐하다 인정하다 어드밋 미링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막 몸에 뭐가 나니까 이제 마인드 미링임 마인드 뭐하다 싫어하다 그쵸 그럼 어보이드 미링임 하겠죠 어보이드 뭐하다 바로 지난 시간에 문제 풀이 할 때도 했는데요 피하다 이놈이 시키더라 어보이드 미링임 그를 만나는 것을 피하겠죠 피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기브업 미링임 하겠죠 기브업 뭐하다 포기하다 그래서 걔한테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 피니쉬 미링임 하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나는 그리고 참 여기에 설명할 때 나는 절대로 enjoy 뒤에 to do가 못 온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지금 얘기하는 건 what do you enjo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i enjoy swimming what do you feel what do you avoid what do you mind what do you give up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의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야 그 말은 지금 무슨 어로서의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다 무슨어 목적어로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장이 가능한 이유 i enjoy yoga to be healthy 됐습니까 이 문장에 what에 대한 대답은 뭐야 그렇죠 이 문장 뜻이 뭔데 난 즐긴데요 그렇죠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do 자 이걸 보고 틀렸다고 하는 애들은 뭐 바보처럼 공부한 거라고요 난 분명히 목적어로서의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지 얘가 뭐에 대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y do you enjoy yoga죠 why에 대한 대답인데 목적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목적어라면 뭐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씨라야 돼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라야 되는 겁니다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 부자입니다 난 절대로 enjoy 뒤에 to do가 못 온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내가 요가를 즐긴다는 표현이 아니고 내가 요가하는 것을 즐긴다 하고 싶다면 i enjoy doing yoga to be healthy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거는 한번 길어봤자 잇이죠 이런걸 보고 목적어라고 한다고요 what do you enjoy what do you practice 목적어로서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ok 반면에 to do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learn to do 얘도 to do 얘도 want 상자에 있는지 나는 알고 있는데 여긴 안 나와있네요 하나씩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뭐가 있을까요 어 그렇지 expect to do 또 뭐라고 그렇지 promise to do expect 뭐하더 뭐하다 기대하다 expect to do promise 뭐하다 약속하다 이런거 뜻 모르면 동영상으로 학습하는 학생이 당연히 써놓겠지 설마 안 쓰겠나 기대하다 약속하다 약속하다 expect to do promise to do learn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wish to do want to do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습니다 나는 절대로 얘들 뒤에 ING가 못 온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됐습니까 나는 목적으로써 투부 정상 뭐뭐하다를 뭐뭐하는 것을 원한다 뭐뭐하는 것을 소망한다 뭐뭐하는 것을 희망한다 뭐뭐하는 것을 결정한다 뭐뭐하는 것을 계획한다 뭐뭐하는 것을 배운다 뭐뭐하는 것을 기대한다 뭐뭐하는 것을 약속한다 무엇을 약속하는데 무엇을 기대하는데 무엇을 배우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투두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I want singing verse 됐습니까 오케이 뭔 소리 하는 거길래 되는 겁니까 난 노래하는 새들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 선생님 이거 틀렸어 이거 투싱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지금 하는 수업이 수학 수업입니까 수학 공식 외우는 거 아니라 했어요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I want them 난 그것들을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노래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노래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I want to sing I want to sing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서 무엇을 원한다 무엇을 약속한다 무엇을 배운다 스키 타다는 스키죠 그럼 난 스키 타다를 배울 순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I want I learn 배운다 했으니까 이거는 틀렸단 말이야 나는 스키 타다를 배운다 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스키 타는 것을 배운다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면 얘가 드디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난 그거 배운다고 그거 뭐 스키 타는 것 수영하는 것 달리기 하는 것 좋습니까 축구하는 것 I learn to play soccer I learn to play the piano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성격 좋은 애들 있네요 Like, love, start, begin 그럼 여기에 뭐 하나 더 쓰고 여기에 뭐 하나 더 쓰면 될 것 같다 알죠 그러면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컨티뉴 생각나니까 여기에 뭐 한 놈 더 쓰고 싶다 아, NG만 좋아하는 녀석 중에 얘를 보는 순간 여기에 하나 써야지 싶은 거 있는데 계속 걷다 걷는 버튼 그렇죠 킵이죠 킵 워킹 컨티뉴 워킹 컨티뉴 컨티뉴 투 워크 그렇습니까 컨티뉴 계속하다 라는 뜻인데 뭐 뭐 하는 것을 계속하자 할 때는 Like처럼 컨티뉴 투 워크 컨티뉴 워킹 둘 다 되지만 킵을 사용해서 계속 걷다 라는 표현할 때는 킵 워킹 밖에 안 된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윌리엄은 햇볕에 앉아있는 것을 즐깁니다 In the sunlight의 뜻은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러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윌리엄부터 읽어볼까요 윌리엄 enjoys sitting in the sunlight 안 되겠죠 설마 sitting을 이렇게 쓰는 친구는 없겠지 됐습니까 잠 오자니까 T를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William enjoys sitting in the sunligh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Where does William enjoy sitting? 이라고 묻겠지 어디에 앉아있는 걸 즐기는지 궁금하십니까 하지만 이 대답이 궁금하면 What does William enjo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햇볕에 앉아있는 것 그것을 즐겨 오케이 에이미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에이미 Did To be a doctor To become a doctor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at did Amy decide?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쨌든 얘도 명사고 얘도 원래는 의사가 되다라는 동사였는데 티붙였으니까 또 왓에 얘도 왓에 대한 대답 얘도 왓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두 가지 표현 일단 한 칸 표현은 뭐가 있다 마이브라더 마이브라더 마이부터 읽어볼까요 마이브라더 라이스 라이딩 홀시즈 하고나 또는 마이브라더 라이스 투 라이드 홀시즈 하면 되겠다 like는 성격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oes he like?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oes he like? 앞만 길어봤자 William enjoys it Amy decided it My brother likes it 얘들이 다 명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방금 증명해 드렸고요 동사에 What에 대한 대답인데 동사 뒤에 있으니까 얘들이 무슨어라고도 증명했습니다 얘들이 무슨어다 목적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다네요 자 그래서 1번 완성시키면 His job is taking pictures 그 다음에 2번 Learning English is important 3번 Collecting coins 그 다음에 지은트 이즈 나 이지 그래서 4번 문장 해석 민준 좋은 학생 되는 것은 쉽지 않아 being a good student 이즈 나 이지 그 다음에 3번 지우 내 취미는 동전 수집하는 거라죠 동전 수집하는 거라죠 여기서 무슨 단어를 몰랐나요 Collect 수집하다 모으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쉽죠 Learning English is important 의 뜻은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His job is taking pictures 의 뜻은 그의 직업은 사진 찍는 것 이다 좀 있다가 2번 풀고 나서 이중에 여기에 동그라미 하진 않았지만 다른 형태 되는 거 동사가 지금 사실은 테이크의 형태가 테이크가 테이킹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툭이 되거나 테이클이 되거나 다른 형태 가능한 거 있으면 그게 총 다른 형태로 집어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총 몇 개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들 무슨어로 사용됐는지 좀 따져주세요 됐습니까 여기서는 어디다가 이렇게 하고 무슨어로 사용됐는지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어디겠어요 이렇게죠 여기는 여기는 여기 시작했어 어디서 끝나야 돼 방금 선생님이 형광펜 칠한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문법 용어 구라 부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구나 또는 절을 뭐 할 수 알아야 된다 찾을 줄 알아야 된다 둘 다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되어서 끊어있기에서 잘릴 수 있거나 이제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할 때 묶을 수 있는 덩어리를 보고 구나 절이라고 합니다 2번 바르게 고쳐 달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어떻게 고치면 되겠고 이 빼고 ing 하는 건 아시겠지 계속해서 2번은 라이딩 바이크스 이즈어 굿 엑서사이즈 해야되고 3번은 트림 이즈 트래블링 인 애프리카 됐습니까 3번 도우나 무슨 뜻이야 내 꿈은 아프리카에서 여행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그 다음에 1번 도우나 민준 Taking notes is a good habit 필기하는 거겠죠 필기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그럼 다들 좋은 습관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케이 아까도 얘기했죠 Taking notes는 필기가 중요하다 필기는 좋 필기는 좋다 라고 하고 싶어 필기는 좋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원군 필기는 좋아요 필기는 좋습니다 굿입니다 굿입니다 필기는 좋아 하고 싶으면 필기가 좋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notes are good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얘는 데이니까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필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필기하는 것 그것들이 좋대요 그것이 좋대요 그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얘만 쳐다보고 이걸 데이 취급해서 이 자리에 R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게 나오고 있죠 만약에 자전거들은 좋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자전거는 좋아요 하고 싶으면 Bikes are good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자전거 타는 건 좋은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그것들이 좋은 운동이 아니고 그것이 좋은 운동이다 라고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여기에 Bikes만 쳐다보고 Bikes R지 왜 EZ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EZ가 오히려 맞는 거다 이게 지금 뭐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 네 번 문제 특히 2번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건 동명사 동명사 구에요 절이에요 구가 뭐로 사용될 때 주어로 사용될 때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주의하세요 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중에 다른 형태 테이킹 말고 러닝 말고 콜렉팅 말고 빙 말고 될 수 있는 건 총 몇 개냐 몇 개 4개다 동의하십니까 아까 생각 안 해놨습니까 여기 몇 개 몇 개죠 4개 4개 다 4개라는 거를 이거 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His job is taking pictures. Taking pictures는 무슨어? 보호죠. 그쵸. 그 다음에 learning English is important는 무슨어? 보호죠. My heart is collecting coins는 무슨어죠? 보호죠. Being a Christian is not easy는? 그쵸. 지금 무슨어가 하나도 없어.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일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투 부정사의 명사정법을 바꿔 쓰는 게. 하지만 얘는 주어하고 보호인데 몇 개인지 따질 생각은 당연히 다 되지. His job is to take pictures. To learn English is not important. 별로 안 좋아해서 It is important to learn English. My heart is to collect coins. 얘도 마찬가지. To be a good student is not easy를 별로 안 좋아해서 It is not easy to be a good student 이렇게 하겠지. 이거 배우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리로 가나요? 3번. 문장의 뜻이 같도록.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To drive a truck is difficult. 의 뜻은? 트럭 운전하는 것은 어렵대죠? 당연히 모두 해야 된다. Driving a truck is difficult.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one of his hobbies is to cook Korean food. 오케이. 뭐 조심해야 될 거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은 뭐다? one of his hobbies is cooking Korean food.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는 건 왜 그렇죠? His hobbies. 암만 길어봤자. His hobbies. 암만 길어봤자. His hobbies. 암만 길어봤자. Day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거 R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렇죠? 동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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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f his hobbies is all cooking Korean food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어떤 학교 친구가 동훈이한테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답해 줄래? 공유의 스토리아mi? 목요일이 없는데, 이 회사에서 완전 잘 못한다. 를 고맙다. 번호는 têm. 다리에 비해. 네. 공유의 스토리아mi? 원어브 마이 프렌드 한 번 길어봤자 뭐 또는 뭐야 시 또는 시죠 왜 원어브 마이 프렌즈의 뜻이 뭐기 때문에 내 친구들 중 한 명이죠 자 그래서 원어브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 원어브 더 북스 머니 중에 가능한 건 한 갠 가요 두 갠 가요 세 갠 가요 이거 지금 이제 얘기해 주면 몇 번째 다섯 번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원어브 더 북인가요 북스 가요 머니 인가요 뭐 하나 되나요 두 개 되나요 하나도 되는 거 없나요 뭡니까 그게 밖에 안 되죠 원어브 자체의 뜻이 뭐 뭐 둘 중 하나죠 뭐 뭐 둘 중 하나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 녀석 자체가 셀 수 있어야 돼 셀 수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여기 탈락되죠 그리고 뭐 뭐 둘 중 하나라며 하나 중 하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면 하나 중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원어브 더 북스죠 그리고 원어브 더 북스는 암만 길어 봤자 잇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첫 번째 원어브 히스 하비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든지 됐습니까 말로 정리하면 원어브 더 복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의 취미가 한계가 있어 두 개 이상 있어 두 개 이상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한식 요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원어브 히스 하비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든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담배 피우는 것은 해롭다 라는 표현을 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뭘 하면 되겠다 스모킹 이즈 한소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그 다음에 한풀의 반대말이 뭘까 뭐 한풀의 뜻은 아시겠지 뭐 됐습니까 생긴 게 뭐하고 비슷하네요 뷰 리 뭐하고 비슷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목표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를 이 칸수에 맞추면 두 비컴 칸이 세 칸이니까 투 비컴 액터 이렇게 해야 되겠네 칸이 만약에 칸이 두 칸 이었으면 칸이 두 칸 이었으면 칸이 두 칸 이었으면 답이 뭐겠다 히스 꼬리즈 비커밍 액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아닙니까 액터 뜻이 뭐예요 그쵸 명사를 문장 속에 쓸 때 꼭 따져 봐야 되는 게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세 칸이면 맞는다면 뭐겠다 히스 꼬리즈 비커밍 엔 액터 겠죠 무슨 어 액터가 어디 있습니까 히스 꼬리즈 비커밍 액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스모킹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쵸 뭐라고 묻겠다 what is harmful 됐습니까 뜻은 무엇이 해로운지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함풀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smoking의 뜻은 담배 피우는 건 어떻니 라고 묻는 거죠 it is harmful 그래서 함풀의 뜻은 뭐고 해로운이고 품사는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해로운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로운 좋습니까 이로운이란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베네피셜인데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거고요 대신에 이로운 말고 해가 없는을 가르쳐 드릴게요 해가 없는 해가 없는은 뭘 것 같아요 하므리스 해로운 해가 없는 하므리스 하므뿔 하므리스 하니까 머릿속에서 뭐 좀 같이 줄줄이 자상처럼 딸려 올라오는 거 없나요 쓸모있는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useful 쓸모없는 useless 됐습니까 useful useless 집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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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홈메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lesss가 붙으면 형용사긴 형용사인데 뭐가 없는 그럼 싸가지 리스 한번 해 싸가지 리스 싸가지 리스 싸가지 리스 싸가지 리스 싸가지 몰라요 싸가지 싸가지 리스 싸가지 없는 이겠죠 좋겠지 장난쳐 본거에요 그랬습니까 싸가지가 영어진지 아셨습니까 ok lesss가 붙으면 뭐가 없는 너 참 싸가지 리스하다 친구들끼리 덕담 주고받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싸가지 리스 반대말하면 싸가지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넌 참 싸가지풀하구나 그러면 넌 참 싸가지풀하네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 친구들끼리 우정도 센속도 좋겠죠 좋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살펴보았구요 계속해서 이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에서 내가 좀 있다가 아까 전에 포커스 60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질문을 할 건데요 그쵸 사실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눈치가 있는 학생이면 아이고 선생님 당연히 되죠 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부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동명사를 찾아서 밑줄을 거라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우리는 동명사를 찾지 않고 뭘 찾을 거냐면요 우리는 동명사를 찾으라고 하면 문제가 너무 쉽고요 장난치는 거고요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동명사 구 를 찾아서 밑줄을 긋도록 하겠어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동명사 구 를 찾아서 밑줄 구우라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한 단어가 아니고 어떤 덩어리를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her job is teaching science my brother is interested in painting I enjoy studying Chinese walking fast is a good exercise 이렇게 돼있는데 그건 일본어 어디다 밑줄 꿈될까 시자가 끝만 읽어주세요 지칭 사이언스다 민준아 2번은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3번은 studying Chinese 민준 4번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돈 채점 윗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난 동의 안 하는데 하나 틀렸는데 뭐라고요 뭐라고 아 이거 이렇게 아닙니까 이거 하나가 틀렸는데요 미칠군군 으음 일본문장 해석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그러니까 동명사 덩어리 맞죠 물론 이 대답 듣고 싶어도 가능은 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이 대답만 듣는 문장은 말이 안 되는군요 왜 말이 안 될까요? 과학이란 대답을만 듣고 싶으면 그녀의 직업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니? 아 되겠네 What is her job? Teaching Teaching what is her job? 이라는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문장이 되어야 되겠네요 Teaching what is her job? 뭘 가르치는 게 그녀의 직업이니? 이래야 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My brother is interested in painting 브라더는 형이나 동생이나 남동생이나 오빠나 형이 뭐 이러니까 우리는 브라더는 브라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브라더는? OK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brother? 함 내겠죠? 그쵸? 내가 동명사 구에다가 밑줄 끄라 그랬어요 그럼 동명사 구 면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되는 덩어리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만 하는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렇게 밑줄을 이렇게 바꾼다? Is까지 포함시켜서 그러면 Is interested in painting의 뜻이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도대체 뭐라고 물어야 될까? 도대체 뭐라고 물어야 될까? 밑줄은 이렇게 되어야죠 밑줄은 이렇게 되어야죠 그래서 페인팅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What is your brother interested in? What is your brother interested in? 라고 묻겠죠 무엇에 관심 있니?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enjoy?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good exercise? 그러니까 나머지 밑줄들은 다 맞았죠 자 2번 풀고 와서 다시 돌아올 건데요 뭐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역시 얘 대신 다른 거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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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되는 거 골라서 몇 개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자 2번 오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간 말을 보기에서 올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됐습니까? 1번 도원아 완성시켜줘 스펠링 스펠링 불러주세요 스펠링 불러주세요 3번 3번은 민준이겠네 수업이 校 αυτό 스펠링 스펠링 불러요 스펠링 불러요 끝을 전해 보습 피u 이후 채점 다 맞았다 그러면 좀 있다가 1번 하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존재하는지 됐습니까 존재한다면 그게 1,2,3,4 중에 총 몇 개가 다른 형태가 가능한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이 정도 시간 드리면 충분하지요 그래서 다른 형태가 가능한 거 4개다 지우 4개 4개 맞아 3개다 시간 좀 넣으려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10,9,8,7,6,5,4,3,1,10,9,8,7,7,2,4 눈 감고 하자 난 눈치 볼 것 같아서 됐습니까? 4개다! 3개다! 2개다! 아 놓쳤어 노은아 어떡해 1개다! 자 그러면 Her job is to teach science 됩니까? 왜 됩니까? 그냥 무법적으로 얘기만 해도 될 만한 때도 됐어요 보니까 그녀의 직업은 과학 가르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My brother is interested in painting 이거 to paint 됩니까?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왜 안 됩니까? 문법적으로 이제 말해도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됐습니까? I enjoy to study Chinese 됩니까? 될 리가 없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enjoy의 목적어니까 자 이거 선생님 enjoy 뒤에 무조건 to do가 못 온다고는 안 가르쳐줬어 요렇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What do you enjoy? 나는 중국어 배우는 것을 즐긴다 무엇을 즐기니? 목적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enjoy 뒤에 얘가 to study가 안 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첫 번째 무슨어라야 하며 목적어라야 하며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joy의 목적어이니까 모두 만족시킬 때 이 뒤에 얘가 why에 대한 대답의 자리에 있으면 그때는 to study I enjoy watching I enjoy 중국 영화 to study Chinese 이런거 얼마든지 이 문장하고 비교해 볼 만한 문장은 만약에 I enjoy Chinese dramas to study Chinese 이런 문장에다 치자 그럼 선생님 enjoy인데 이런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study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아니란 말이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누가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해석하면 나는 중국 드라마를 즐깁니다 왜 그래서 얘가 왜 된다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다음번에 네가 네가 자신만만하니까 정신을 안드로메다로 자꾸 발사해 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문법적인 용어는 얘가 부사기 때문이다 응 얘가 도대체 왜 부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가르쳐 도원아 도원아 나 분명히 학교에 친구가 그런다니까 와가지고 도원아 도원아 이 문장에 맞는 문장이라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enjoy 뒤에는 ing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데 도대체 왜 맞는 거야 이랬어 어 그러면 야 이거 부사잖아 못 알아듣겠지 얘가 그렇지 어 이거 이 대학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응 why do you enjoy Chinese dramas 너 중국 드라마 왜 즐기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아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나는 중국 드라마 보는 것을 즐긴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응 지금 우리가 여기에 enjoy 뒤에 ing 형태만 와야 된다는 건 어떤 대답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있는 동사의 형태다 자 이렇게 해도 불법적으로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좀 지금 watch라는 단어를 끼워넣어 봤는데 틀렸죠 당연히 그쵸 당연히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I enjoy watching Chinese dramas to study Chinese 이래야 되겠죠 그럼 왜 이렇게 하면 안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없기 하면 누가다 해놓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을 즐기니 애턴이 중국 드라마 보는 것을 즐긴대 어 이렇게 된대 어 이게 다 얘가 무슨어동어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목적어동어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What do you enjoy to study Chinese 뭘 즐기냐고 물어봤대 근데 이 자리에 얘가 이따구로 있든지 또는 이따위 형태로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 친구한테는 그냥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는 동사에 대한 형태에 대한 얘기인 거지 부사 자리에 있는 동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단다 라고 얘기해주렴 알겠습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아무 상관없다 목적어가 아니다 분명히 가르쳐줬어 다음번엔 네가 나한테 설명해줄 차례야 에이 총 2개가 다른 형태를 호용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제 여기로 왔어요 됐습니까 다른 형태 여기 다른 형태는 뻔하죠 to do가 되는 거 몇 개냐 묻는 겁니다 결국은 카운팅 해놨습니까 카운팅 해놨습니까 선생님 거꾸로 물어볼게요 알겠습니까 0개다 하고 나서 내가 번복할 기회를 줄게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1개다 눈치 보지 말고 이럴 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내 머릿속을 봐야지 남 눈치 보지 마세요 2개다 3개다 아 여기 3개다 그럼 보겠습니다 I'm sorry for to lie to you 됩니까 일리가 없는데 이유는 이유는 전치사의 목적어죠 됐습니까 수호가 전치사라는 거 많이 봤을 텐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likes to camp in the mountains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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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how about to have dinner with me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왜 안 됩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고 그 다음에 we practice to sing the song everyday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왜 얘하고 얘하고 한 식구 아니에요 혹시 같은 상자에 들어있는 애 아니야 아빠 양말 코에 끼우고 practice meeting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몇 개 한 개조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런 여기 나와있지도 않는 거 왜 자꾸 하냐 너희들 나주의 학년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건 문제가 동사의 형태가 뭐가 올바르냐 라는 시험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초부터 지금 to do도 되고 doing도 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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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playing the piano 그 다음에 이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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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뭘 더 얘기하거나 물을 거 같죠 그렇죠 안그래도 오나 그렇죠 일단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옵니까 open the window 옵니까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ok 3번 I cannot avoid facing the problem 오 그렇죠 이거 하면서 이제 face의 1번 뜻과 2번 뜻 할 수 있겠네 ok you cannot avoid facing the problem 좋습니까 자 그래서 채점부터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민준 채점 다 맞았다 3번은 얘기할게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 거리들이 좀 있네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투 플레이 되는지 투 오픈 되는지 투 페이스 되는지 바로 가능할까요 please stop 투 플레이 피아노 would you mind to open the window you cannot avoid to face the problem 그래서 다른 형태의 투 부정사로 얘들을 바꿔 깨울 수 있는 거 몇 개인지 세려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창문 열지 마라는 대답은 뭐가 되는지 됐습니까 우즙 마인드 오프닝 윈도우는 상대방한테 허락 받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창문 열지 마라는 뜻으로 대답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페이스의 뜻이 일단 1번 뜻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뜻은 뭐예요 얼굴이죠 근데 얘가 페이스가 아니고 페이싱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페이스가 동사로서의 뜻도 있단 말이네 그치 그러면 동사로서 지우야 무슨 뜻일 거 같아 동사 뜻은 동사 뜻은 당분정 동사 마인드 페이스가 명사로서는 얼굴인데 동사로서 부 문 응 그 다음 또 페이스가 무슨 뜻도 있을 거 같아 페이스가 무슨 뜻도 있을 거 같아 그래서 페이스의 동사로서의 뜻은 마주하다 맞닥뜨리다 뭐뭣을 향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you cannot avoid facing the problem의 뜻은 너는 피할 수가 없네요 그 골칫거리 맞닥뜨리는 것을 야 너 자꾸 미루지 마 어차피 처리해야 돼 어차피 언젠가는 페이스 해야 된단 말이야 you cannot avoid facing the problem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돌아가서 여기에 투 플레이 투 오픈 투 페이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0개다 아 높다 1개다 2개다 3개다 3개다 자 그럼 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1개인데요 1개인데요 근데 그 녀석은 그렇게 하면 오 그렇지 뜻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녀석 되는 녀석은 누구냐 하면 얘입니다 아 플리즈 스탑 투 플레이 더 피아노 되는데 자 그럼 다시 내가 분명히 되는데 뜻이 달라진다고 그랬지 플리즈 스탑 플레이 더 피아노 는 무슨 뜻이야 제발 좀 멈춰라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멈추라는 뜻이야 근데 플리즈 스탑 투 플레이 더 피아노 무슨 뜻이다 저 피아노 연주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춰라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투 플레이 더 피아노 스탑 뒤에 있는 투 플레이 더 피아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Y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무슨 용법이다 구사적 용법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탑이 누구 같다고 그랬어요 스탑이 라이크 같다 했습니까 인조이 같다 했습니까 인조이 같다고 그랬지 선생님 얘 라이크 같은 애 아니에요 라이크도 doing도 되고 to do도 되잖아요 내가 그 얘기는 무슨 어로써의 얘기라 했어 목적어로써에 대한 얘기라 했어 스탑 스탑 했듯이 그래서 내가 몇 이때 뭐라고 설명했냐 스탑 했듯이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not move에 뜻하고 quit에 뜻 두 가지가 있다 이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뜻도 있고 때를 치우다 라는 뜻도 있다고요 때를 치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얘는 이동을 하지 않는다 이동을 하지 않는다 얘는 때려 치우다 때려 치우다 그러면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엇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무엇 무엇을 때려 치우다 됩니까 무엇 무엇을 이동을 멈추다 됩니까 별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스탑이 스탑 뒤에 투 플레이 더 피아노 하면 이 뜻이란 말 이 뜻 제발 좀 멈춰줘 그만 좀 잠깐 어디 뭐 피아니스트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멈춰 멈춰 피아노 연주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잠깐 앉아서 피아노 좀 쳐달라 이 뜻입니다 이거 이상한 문장이긴 하지만 하지만 플리즈 스탑 플레잉 더 피아노는 하던 짓 좀 그만해라 더 이상 그 행동하는 것을 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플리즈 퀵 플레잉 더 피아노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돈 무브 플레이 더 피아노가 아니구요 알겠습니까 이걸 붙이고 싶을 땐 그랬을 땐 플리즈 돈 무브 투 플레이 더 피아노가 된단 말이야 플리즈 돈 무브 움직이지 마 더 이상 어디 돌아다니지 마 뭐 하기 위하여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 된다고요 나머지 애들은 마인드는 인조이 동족이죠 그 다음에 어보이드 어보이드 뜻이 뭐였더라 피하다 됐습니까 몸에 자꾸 뭐가 나기 시작하니까 어보이드 미팅힘 한다며 그렇죠 그래서 기브업 미팅힘 했고 우리 헤어지자고 피니쉬 미팅힘 했잖아 됐습니까 되는 놈은 한 놈인데 뜻이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인 오르 투 플레이 더 피아노 와이 슈드 아이 스탑 열심히 어디 가고 있던 애가 A하고 B가 있어 A하고 B가 있는데 얘가 막 어디 막 뛰어가고 있는데 얘가 피아노 칠 줄 아는 애인데 얘가 막 뛰어가고 있어 어? 그랬더니 얘가 얘 피아노 연주하는 거 듣고 싶어 그래서 얘가 쳐다보고 뭐라 그랬어 플리즈 스탑 투 플레이 더 피아노 그랬어 그럼 얘가 뭐라고 얘한테 되묻느냐 와이 슈드 아이 스탑 이라고 묻겠지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더 인 오르 투 플레이 더 피아노 한다고 근데 피아노를 막 치고 있어 얘가 이번에 얘가 피아노 졸라 못 쳐 어? 아 못 들어 주겠어 미칠 것 같아 어? 옆집 아저씨인데 피아노 요새 배운다고 피아노 한 대 사갖고 오더니 막 새벽 2시에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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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 그러면 옆집에 살고 있는 내가 이 아저씨 쳐다보고 뭐라 그랬어 플리즈 스탑 플레잉 더 피아노라고 한다고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에이 형 문제 많이 나와 네? 뭐라고요? 아 참 어 그렇죠 그럼 창문 열지 마 라는 표현은 뭐겠다 예스 아이 우드 왜냐면 마인드의 뜻이 싫어하다 그러니까 이걸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싫겠냐 창문 여는 것을 이 뜻이니까 그래 나는 싫다 이러면 창문 열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May I open the window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문 열지 말라는 것은 No you may not open the window죠 하지만 Would you mind? Do you mind? 에 대해서는 예스가 하지 말라는 노 라는 의미가 전달되는 거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래 나는 싫다 라고 얘기하면 너는 싫겠니? 라고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도훈아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 다음에 그는 그의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는 민준 이렇게 맞아요? 발음이 너무 구수하군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그녀는 숙제를 마무리 했다는 빨리 해주세요 지우 빨리 해주세요 지우 4번 다시 지우 해볼까요? 난 축구 잘해 예 플레잉 사컬 오케이 그러면 다시 도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me invite team 오케이 자 그래서 지우 우체 점 예 예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라고 했다 민준이 채점 어? 다 맞았다고? 답이 두 개가 있는데 뭔지 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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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inviting me 네 예 됐습니까? 오케이 나를 초대하다가 뭐죠? 나를 초대하다? 나를 사랑하다가 나를 사랑하다는 뭔데? love me love me 일단 I love 일때나 I love myself 꼭 해야되는 나를 사랑하다가 she you love me 러브 미가 나를 사랑하다고 나를 사랑하다가 러브 미면 나를 초대하다는 뭐겠다? invite 미겠지 뭐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가 Tom을 초대했다 는 I invited Tom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말해서 그것 때문에 고맙다 라는 표현이죠 그것 때문에 고맙다 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뭐가 될 거고 thank you for 이실 거고 이 자리에다가 나를 초대하는 것을 짚어놓으면 thank you for inviting me 됐습니까? thank you for me inviting 말이 안 되고요 됐습니까? 나머지에도 he likes talking with his parents she finished doing homework I am good at playing soccer 자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해 놨겠지 그쵸? 당연히 해 놨죠? 오케이 그래서 네 개다 네 개다 없습니까? To play 되냐 To do 되냐 To talk 되냐 To invite 되냐 그래서 네 개는 없네요 세 개다 두 개다 한 개다 오케이 한 개 맞죠? 걔가 누구예요? He likes to talk with his parents 하면 되겠죠 Like 니까 얘는 왜 안 돼요 전치사 목적어 얘는 왜 안 돼요 enjoy 얘는 왜 안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쯤 되면 이제 전치사가 뭔지 슬슬 알 때도 됐죠? 그쵸? 오케이 그동안 압제비 씨라고 불렀었던 거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명사와 투부정사 그래서 뭐 뻔하네요 He gave up building a mothership 그건 뭐 해버렸다 포기해버렸다 What 모형 함선 만드는 것을 됐습니까? What did he give up? 그래서 목적어인데 give up은 enjoy처럼 what에 대한 대답으로써는 동사의 형태를 동명사만을 목적어로써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한다 I'm planning to go to Europe this summer 나는 올여름에 유럽으로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계획 말하기 be planning to do be going to do 할 때죠 플랜은 want처럼 to 부정사만을 what do you plan this summer 에 대한 대답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플랜이나 want 에 고 뭐야 내가 going을 써야 된다 원트 쪽이라는 얘기 있네요 plan to do 해야 된다 she didn't mind 그녀는 뭐 하지 않았다 싫어하지 않았다 나에게 그녀 전화기 빌려주는 것을 she didn't mind lending me her 고 이거 보면은 이제 뭐하고 싶냐 하면요 여기에 뭔가 위치를 좀 바꿔서 됐습니까 표현하고 싶네요 그렇잖아 맞죠 여기 뭐 위치 좀 바꿨을 수 있잖아 아닙니까 네 가능하죠 위치 좀 바꿔서 어순을 바꿔서 또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decided to sell our house 우리는 결정했다 우리 집 파는 것을 집을 팔기로 결정을 내렸다 decide는 want처럼 to do만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다 외울 때도 안 됐습니까 그쵸 그쵸 누가 to do 좋아하고 누가 둘 다 좋아하고 됐습니까 누가 ang만 좋아하는지 자 그래서 이거 순서 어순 좀 바꿔서 읽어주세요 민준씨 그쵸 she didn't mind lending her phone to me 그래서 도은아 내가 방금 뭐 해보라고 한거니 이 문법 제목을 말할 수 있어야지 이제 배운 거잖아 다 뭡니까 문법 제목이 수요동사에 몇 형식에서 몇 형식 바꾸는 거다 4형식에서 3형식 give a b 를 give b to a 로 할 수 있다 됐습니까 she didn't mind lending me her phone 나에게 그녀의 전화기 빌려주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phone 이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런 거야 no no i don't mind 라고 한거죠 또는 not at all 이라고 얘기한거죠 전혀 싫지 않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she didn't mind lending me her phone 이라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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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자 그렇죠 바로 하자 몇 개다 몇 개다 준비됐죠 시간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한참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몇 개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0개다 1개다 2개다 3개는 그럼 없다는 얘기네 그럼 볼까요 일단 she avoided meeting 이죠 그녀가 뭐했다 그녀는 그녀는 피했다 그를 만나는 것을 what did she avoid 그럼 to meet 됩니까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avoid meeting 하고 병원에 가왔더니 아 더이상 만나서 이 냄새를 계속 맡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give up meeting 하고 finishing meeting 한다 했죠 enjoy meeting 할때는 언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we hope to see you again 우리는 너를 다시 만난 는 것을 희망한다 sing 됩니까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hope to do want to do 그 다음에 the dog began barking at the door, to bark at the door. barking도 되고, to bark도 되고요. 그게는 그 문을 향해 짓는 것을 시작했다. 짓기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begin and like 처럼 둘 다 된다. 그래서 한 개만 가능했습니다. 둘 다 가능한 거. like 쪽 하나 했었고요. hope to do, want to do, avoid doing, enjoy doing. 이제 외울 때도 됐다 이 정도면.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like to watch said movies. he started to talk about his problem. she loves walking in the garden. 그냥 좋아한다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이니까 to walk in the garden 되고요. 그는 시작했다. 그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이니까 he started talking about this problem 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슬픈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watching said movies. 그래서 like 둘 다 되고 start, begin, love, hate, continue 까지. 둘 다 되는 애들 모아놨습니다. 성격 좋은 애들 모아놨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춤추는 것을 멈추었다. 라는 표현은 시제가니까 I stopped dancing. 그녀는 그 티셔츠 구입하는 것을 원한다. 자, 답 두 개야, 한 개야. 그래서 누가다? she wants to buy the 티셔츠. she wants to buy the 티셔츠. 그 다음, 누구는 그들은 무엇을 말타는 것을 뭐했다? 배웠다. 시제는 과거 시제고 답 두 개야, 한 개야. 한 개라는 말은 learn의 성격이 누구와 같은 건지에 대한 얘기죠. learn의 성격은 누구 같아요? learn to do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시제는 과거니까 누가다? 나, 데이, 런, 드, 투, 라이드. 영어 문장에서 홀스를 이따구로 쓰진 않겠죠? 어, 홀스. 여러 명이서 한 마리 타는 모양이죠? 여러 명이서 한 마리 타는 모양이죠? 영어 문장을 표현할 때 명사랑 시제 동사의 형태 우리말과 달리 신경 쓸 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horses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they learned to ride horses 승마를 배웠다 됐습니까 뭐 말을 좀 더 하라 그러면 묵법적으로 어떤 표현도 가능한데 i i stopped to dance도 되는데 얘 해석은 어떻게 된다 노원? 그렇죠 나는 춤추기 위해서 가던 길을 잠깐 멈추어서 춤을 췄다 그러니까 어디 가고 있었단 말이야 차 타고 가든 걸어가든 비행기 타고 가든 하여튼 뭔가 이동하다가 멈췄단 얘기입니다 멈춘 이유가 왜 춤추기 위하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i didn't go 라든지 i didn't move의 뜻이란 말이야 이때 stop은 근데 여기에 stop은 i quit dancing 이란 뜻입니다 quit의 3단 변신? 이 quit quit 퀴쉐이겠죠 i quit dancing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학원 와서 원래 시험 쳐야 되는 애들 학원 와서 시험 쳐야 되는 애들 여러분도 제대로 시험 쳐야 되니까 월수 말고 하루 잠깐 들러서 시험 치고 가세요 예 목금 중에 잠깐 들러서 시험 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실력 테스트를 위해서 자 동명서 했고요 자 이제 챕터 13으로 가겠습니다 12는 좀 이따 하고요 챕터 13 문장의 형식입니다 춥습니까? 약간 춥죠? 괜찮습니까? 히터가 오래간만에 틀었더니 날씨 온도를 더 높여 볼까? 혹시 난방기는 위에 달려 있으면 안 돼 그치? 수험생이 에어컨도 되고 난방기도 된다 해서 썼는데 별로야 왜 난방기는 위에 붙어있으면 왜 안 되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뜨거운 공기는 왜 위로 올라가죠? 왜 대류를 형성하지?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뜨거워지면 분자의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빨라지겠죠 열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분자끼리 충돌이 많아지면 똑같은 공간 안에 있는 분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나요? 더 적어지게 되나요? 자 운동장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운동장에 이렇게 있는데 아니 운동장보다는 상자가 있다 진짜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막 충돌을 하고 있단 말이야 뚜껑이 열려 있는데 상자가 만약에 그게 여기도 완전히 갇혀 있는 공간은 아니냐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어떤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공을 넣어놓고 살살 흔들어 그렇죠 뚜껑을 열어놓고 밖으로 튀어나갑니까? 밖으로 튀어나갑니까? 살살 이렇게 흔들면 안 튀어나가죠 얘를 막 이렇게 흔들었어 그럼 여 안에 있는 분자의 알갱이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적게 죽어들겠죠 그걸 보고 뭐가 낮아진다 그런다? 밀도가 낮아진다 그러죠 밀도가 낮아지면 그 공간 안에 있는 애들의 개수가 애들이 없어졌어 그럼 그 공간 입장에서는 무거워진 거야 가벼워진 거야 그러니까 위로 가겠지 됐습니까? 이거 곧 과학 시간을 배우겠죠 그렇죠? 되게 좋아하네 표정이 완전히 자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문장의 형식입니다 문장의 형식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7형식, 8형식, 9형식, 10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는 자 뭐 문장의 형식이라고 써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얘는 지금 뭐 하자는 소리다 이 파트는 끊어 읽기 하자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문장의 형식은 결국 끊어 읽기를 하자 끊어 읽기 하고 나서 끊어 읽기 하는 거 제일 먼저 뭐를 찾더라 제일 먼저 못 찾아요 큰 소리를 얘기해 맞는 얘기니까 뭐? 이거를 정식 명칭으로 하면 뭡니까? 주어동사죠 주어동사를 제일 먼저 찾죠 그 다음에는 뭐 찾아요 여섯 가지 질문을 하죠 그쵸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이네 누구네 언제네 어디네 어떻게네 외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거는 우리말에 없는 이거 찾는 거죠 맞습니까? 어떤 시인데 길어서 뒤로 가는 거 이게 끊어 읽기 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끊어 읽기 플러스 여러분들은 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한테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부사가 뭐지?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맞습니까? 그 How도 How are you 할 때 How는 부사가 아니라고 그랬어 How do you go to school? How는 How are you 할 때는 뭐 물어보는 거야? 상태 물어보는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 How are you가 있다 했죠 하지만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는 뭐 물어보는 거라 했어요? 어찌 학교를 가는지 궁금한 거라 했죠 How는 형용, 의문, 형, 여러분들이 의문사라는 파트 지나갔습니다 의문사 파트에서 How는 의문 형용사도 되고 의문 부사도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서 방법을 얘기하는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는 의문 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사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써줄게 일형식 문장은 못 빼고 이렇게 쓸게 누가 다 찾고 났더니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았어 일단 문장이라 그러면 명령문 빼고는 다 뭐가 있어야지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있어야지 문장인 거야 명령문은 여기에 you가 있는데 you를 생략시킨 거기 때문에 그것도 누가 다인데 you가 go there 해서 원래 you go there였단 말이야 거기 가라! 라고 하는데 you를 생략해 버리죠 명령문의 행동으로 하는 사람은 항상 누구니까? you니까 그렇죠? 야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됐습니까? 명령문은 you가 생략됐습니다 어쨌든 문장이 되려면 you가 다가 있었는데 일형식 문장은 you가 다 빼고는 what밖에 안 남았다고요? you가 다 빼고는 what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걸 보고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형식 문장은 조금 여러분들이 개념 잡기가 힘드니까 삼형식 먼저 얘기할게요 삼형식 문장은 뭐 찾고 나서 똑같이 여기 전부 다 누가 다는 다 똑같이 할 거야 누가 다 한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삼형식 문장 I love you 누가 다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선생님이 무슨 어라 그랬는 거 같은데 누가 다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은 I love you 우리를 보고 얘를 무슨 어라 그랬는데 얘를 주워 얘를 동사라고 그랬잖아 얘를 보고 목적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형식은 뭐가 한 게 있는 거다? 목적어 한 게 있는 거다 I like it 이런 거 I like ice cream What do you like? I like ice cream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은 아무나 사형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사형식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이름을 가진 동사만이 사형식 할 수 있고 그걸 학교에서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수요동사죠 수요동사죠 수요동사 얘도 똑같이 그림 그려드리면 내가 준다 일단 마찬가지 누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I gave her the present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래서 수요동사라고 불릴 수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 이거 문법적으로 다 바뀌어서 배웠잖아 그렇죠 수요동사 가지는 목적어 중에서 이 흠 보통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죠 얘를 보고 무슨 목적어라고 배웠어요? 간접 목적어라 배웠죠 이 what에 대한 대답을 ~~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되는 녀석을 보고 무슨 목적으로 배웠어요? 직접 목적으로 배웠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오고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고 그 다음에 얘는 보통 어떤 물건이 오고 ~~을 이라고 해석되는 거 그러면 사형식은 동사가 목적어를 몇 개 가지고 있다? 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 가질 수 있는 건 아무나 수요동사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수요동사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뭔 소리일까? 예를 들어서 먹다 그러면 I ate 햄버거 I ate a 햄버거 이런 문장이 있다 햄버거 쓰기 귀찮아서 했었어요 쓸 줄 몰라서 쓴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몇 정식이지? 누구 하다 찾았어 요치에 그런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여? 맛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이거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준 형식인데 삼형식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먹다 라는 말에다가 누구누구에게 ~~을 먹다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나는 못 만들어요 누구누구에게 ~~을 먹다가 됩니까? 나는 나의 친구에게 햄버거를 먹다 됩니까? 될 리가 없죠? 내가 지금 수요동사라는 이 상자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수요동사라는 상자가 있는 이유는 아무나 아무 동사나 다 누구누구에게 ~~을 해주다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give는 수요동사가 돼 왜냐하면 give의 뜻이 뭐고? 주다란 뜻인데 누구누구에게 ~~을 주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니까 by의 뜻이 뭐예요? by 사자죠? 근데 by를 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을 사주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대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을 해주다가 되는 애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고? 수요동사라고 부르고 걔들은 동사가 감히 목적어를 몇 개 가질 수 있다? 두 개 가질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걔들을 따로 모아놓고 수요동사라 부르고 얘들을 가지고 만드는 형식을 모으는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에는 뭐 전치사 머릿속에 몇 개가 떠오릅니까? 제일 많은 거 2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해주려면 돈이 들거나 정성이 들거나 이런 것들 4가 있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딱 한 개 외워놓은 4가 있죠? 됐습니까? 이게 세 개의 형식 전환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 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한다? 아까 삼형식은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 있는 거라 그랬어 I love you 한 개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 전환 하려고 그러면 직접 목적어를 일로 갔다 놓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I gave her a gift 난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I gave whom her what a gift 이거를 I gave 내가 줬다 해놓고 whom을 안 놓고 뭘 갖다 놓았단 말이야 what을 갖다 놓겠단 말이야 이걸 보고 무슨 목적어라 그런다고요? 직접 목적어니까 직접 동사에 붙어 있는 거 좋아하겠네 됐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직접 갖다 붙여놨어 그렇다면 이 her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닌 뭐의 목적으로 바꿔준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바꿔준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사는 to를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동사는 for 어떤 동사는 of를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외워둬야 되겠다 됐습니까? 다 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형식 문장 5형식 문장 여러분들 black key 할 때 만났어요 black key 본문에서 만났어요 5형식 문장 black key에서 배웠는데 일단 뭐 다 까먹었어요 그럼 5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그럼 3개 있는 건가? 목적어 하나 있으면 3형식 목적어 두 개 있으면 4형식 목적어 세 개 있으면 5형식인가가 아니고요 뭐 뭐 아우 멋있는 말을 안다 그래 목적격 부호 얘도 똑같이 이렇게 누가 다른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1형식은 돼야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어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 그래 알았어 멋있는 말 쓸게 목적격 부호라고 부르는 녀석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5형식은 나중에 이렇게 뭐 목적어 목적격 부호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 니들 하나도 이해 못 해요 나중에 그래서 5형식은 나중에 배울 때 이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근데 그나저나 어쨌든 여기 뭐가 보이냐면 보호라는 말이 보인 거예요 보호는 뭐 보호를 설명하세요 그럼 맨날 영어 선생님들 뭐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있다고 우리 하는데요 그렇게 해 줘봤자 니들 못 알아듣고요 자 보호가 나온 김에 이제 몇 형식 설명할 차례다? 2형식 설명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형식 문장은 이렇게 마찬가지 뭐가 만들어져 있는데 누가 다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주로 뭐가 들어있는 경우다? 비동사를 사용해서 무조건 다 비동사만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가장 대표 2형식 동사에 가장 2형식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다를 만드는데 어쨌든 똑같이 이렇게 해서 누가 합쳐서 다가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은 보호를 동사 만들어서 만들어진 형식이 이 형식인데 근데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은 내가 전에 이제 보호가 뭐다라는 말은 한 적이 있어 내가 뭐가 보호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것이 것이 다 되거나 것이 것이 다 되거나 생각이 안 납니까? 자 그러면 대표적인 2형식 문장 두 개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2형식 문장 자 2형식 문장은 그쵸 그쵸 He's a doctor He's happy 이 두 문장 다 2형식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얘를 보고 보호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도 보호라고 해요 자 얘를 보고 왜 보호라고 그럽니까? 이거 명사니까 내가 것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지금 He 여기에 누가 다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He's a doctor 그럼 지금 얘가 뭐가 뭐 되고 있어? 이 닥터라는 것이 B 동사 만나서 뭐 되고 있어? 것이라 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He's happy 그는 이 뜻은 그는 행복하다죠 그쵸? 뭐가 뭐 만나서 뭐 되고 있어? 행복하니 B 동사 만나서 뭐가 되고 있어? 행복하다 이걸 보고 선생님이 그동안 뭐라고 그랬어? 어떠니 뭐 되고 있어? 어떠니? 어떠다 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보어? 얘를 보고 무슨 보어? 라고 얘기해 한 적이 있어 얘 품사가 뭐야?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보어? 라고 그러겠어? 명사 보호라고 그러겠지 그럼 얘는 품사가 뭐야? 그럼 얘를 보고 무슨 보어? 라고 그러겠어? 형용사라고 그러겠지 아니 미안 형용사 보호라고 그러겠지 그래서 내가 어떠니? 어떻다? 됐을 때 보어다 그랬어 고시 고시다 됐을 때 보어라 그랬고 좀 한 한 두 달 십오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말을 한 지 두 달 십오일 정도 됐겠다 석 달 정도 됐겠다 여러분 까먹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 보어 무슨 무슨 어 그러면 내가 뭘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역할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우린 서술어를 안 그러고 영어문법에서는 동사라고 하는데 원래는 서술어입니다 이런 것도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주어 할 수 있는 건 내가 한 가지 재료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 무슨 십만 주어 할 수 있다 명사만 주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목적어 할 수 있는 것도 재료는 하나밖에 없어 무슨 십만 목적어 할 수 있다 명사만 목적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보어는 뭐랑 뭐가 보호가 될 수 있다 명사랑 형용사가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호가 이 형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들이 막 많이 이미 다 안 닫히고 설명하면 이 형식은 보호가 들어 있는 문장이다 라고 설명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 못 알아듣기 때문에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되는 문장 것이 것이 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는 문장을 보고 이 형식 문장이라고 하고 선생님 끊어 읽기 위해서는 항상 뭐 덩어리 취급했다 동사 덩어리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 만드는 가장 대표 동사는 뭐라고 그랬어 B동사라고 그랬어 그러면 자 내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 안 했어 자 B동사가 들어 있으면 전부 다 이 형식이다 라고는 얘기 안 했어 그냥 이 형식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이 형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일단 B동사가 들어 있는 또 다른 문장을 한번 볼까 그래서 인들은 이건 무슨 뜻이지 그건 방에 있다죠 그쵸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사실 눈치챘는지 못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맨날 끊어 읽기 할 때 근데 사실은 얘는 늘 이렇게 했어 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는 의사다 이게 누가 다니까 얘도 이렇게 했어 그는 뭐다 행복하다 근데 얘 끊어 읽기 할 때는 내가 반드시 어떻게 했냐 얘가 이렇게 했어요 자 B동사의 두 가지 뜻 기억나시죠 그렇죠 B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랑 뭐가 있어 이다랑 있다란 뜻이 있어 여기서는 두 가지 뜻 중 뭐야 이다 주 얘도 두 가지 뜻 중에서 이다 주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이다 주 그쵸 얘 몇 형식이라고 선생님이 이 두 문장은 명사 보호 또는 형용사 보호가 있기 때문에 몇 형식이라고 하고 있어 이 형식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 근데 얘는 몇 형식이게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야 얘가 몇 형식인지 얘기한 적이 있어 자 인더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왜어래 대한 대답이죠 왜어래 대한 대답이죠 왜어래 대한 대답이죠 라고 말하는 중간 여러분들의 뇌에 신입스는 신입스는 얘가 뭐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 그쵸 그럼 이거 몇 형식이야 일형식이죠 내가 아까 전에 일형식은 뭐라 그랬어 일형식은 뭐 빼고 나서 뭐 밖에 안 남았다 끈을 깨봤더니 누가 다 찾고 나서 나머지 애들 막 얼마든지 백개가 있던 천개가 있던 아무리 봐도 뭐만 남아있더라 왠웨어 하우와이만 잔뜩 들어있더라 그럼 몇 형식이라고 그래서 히힛인더룸은 몇 형식이다 일형식이다 이런게 대표적인 일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지금 뭐 원래는 이 똑같다는 기호를 쓰면 안 되는데 여기 위에 점 두개 이렇게 땡땡 찍는거 있죠 아래위로 있으면 똑같지는 않지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뭐 쓸거 같아 오 눈치채네 히 이 동사만 이 형식 만들 수 있는건 아니라고 그랬어 그쵸 그 다음에 이 형식 문장 하나 더 보여줄게 아이고 겨울이다 그치 좋습니까 일컥 춥다 이러겠죠 그쵸 근데 이제 점점점점 봄이 다가오면 봄이 다가오면 봄이 다가오면 봄이 다가오면 봄이 다가오면 봄이 다가오면 따뜻해지는데 어떻게 요렇게 따뜻해지겠네 그치 잘 안보이나 보입니까 그러면 점점 따뜻해진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거 같은데 it 그렇지 get warm 이거죠 그럼 it gets warm it is warm 다른 얘기하는거야 비슷한 얘기하는거야 그쵸 이거 몇형식이게 이형식이죠 어떠니 어떠다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it gets warm 몇형식이겠어 이형식이겠죠 됐습니까 뜻이 얼만큼 다른거 요만큼 다른거 걔들도 이형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오형식을 할 때는 뭐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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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이형식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듣게 될게 so 이런 말 계속 할거에요 so 이런 말 들어 본 적이 있는거 같은데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이거 맞나 이거였나 스펠링 잘 보겠다 그 친구 이거였나 모르겠다 애를 두개인가요 사람 이름이라고 가지고 이거 이거 맞나 모르겠다 애를 두개인가요 사람 이름이라고 가지고 이거 합시다 오케이 우리가 뭘 끊을게 맨날 누가 다 찾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섯가지 질문 중에 훔 여섯가지 질문 중에 훔 이 문장의 뜻은 사람들은 블랙힐을 처치이라고 불렀다 그쵸 그쵸 이 문장 설명하면 뭐 이게 얘를 보고 목적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 그래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럼 다른 좀 비슷하지만 다른 문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그 히어로물 영화 있죠 히어로물 영화를 봤어 히어로물 영화를 봤더니 한 번 해볼까요 People call him spider-man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그쵸 사람들은 그를 spider-man이라고 부른다 so he 그쵸 spider-man People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그쵸 됐습니까 자 이 형식 문장 문법적으로 좀 이따 설명하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 목적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이거는 몇 형식 문장이지 히즈 스파이더맨 그쵸 이 형식 문장이죠 그쵸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다 라며 어 그는 스파이더맨 있답니까 그 다음 그는 스파이더맨 이답니까 그쵸 그니까 이 형식이죠 뭐가 뭐 되고 있어 지금 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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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고 있잖아 얘를 보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뉴스노라 그랬어 어 히 이즈어 닥터에서 어 닥터를 보고 뭐라 그랬어 명사 보호라네 그랬습니까 자 얘 주어고 얘가 보호주어 얘 목적어고 얘가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보호라고 안나고 보호 만들 수 있는 건 명사도 있고 뭐도 있다고 그랬더라 형용사도 있다고 그랬죠 그쵸 그럼 이런 거 한번 볼까 한번 읽어볼까요 The music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자 The music makes me happy 가 무슨 뜻이길래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죠 그러니까 나는 어때 됐습니까 자 오영식 문장은 내가 앞으로 설명할 때 계속해서 써 이 말을 계속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써 하면은 원래 무슨어였던 녀석을 목적어였던 녀석을 무슨어로 바꾸고 주어로 바꾸고 목적적 보호였던 녀석은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고 뭐로 만들면 된다 동사로 만들어주면 된다구요 이게 오영식이야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르면 그는 스파이더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 음악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나는 행복하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잖아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 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목적어였던 녀석이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이 동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안에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보호가 들어있는 오영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문장의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학년 2학기 문법에 여러분 중간기말고사가 다 오영식까지 앞으로 선생님 한참 남았는데요 예 한참 남았죠 한참 남았고 배울게 많고 헤매지 마시고 그래서 문장의 형식 빳빳하게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자 하셨습니다